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1탄에서 이어지는 명나라를 말아먹은 황제 2탄입니다. 세종 가정제의 주후총. 중국 명나라의 12대 황제. 피는 못 속인다고 정덕제의 사촌동생입니다. 후대 신하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치 않게도 묘호는 세종. 즉위할 때 명나라 국내외 상황은 이른바 북로 남외로 엄청 어려웠는데 이게 다 선왕제인 정덕제가 사이코패스 짓 하느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선왕제가 말아먹었으면 후임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가 황제가 된 이유는 유난히 똑똑했다거나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닌 그저 경쟁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즉위시 나이가 15세. 이건 뭐 선임도 고문관, 후임도 고문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즉위하자마자 가정제는 대신인 양정화 등의 건의에 따라서 무종의 측근들을 날려버리고 패단을 고침으로써 민심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고 이로써 세 황제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커다란 정통성의 위협을 받는데 그것이 대례의 의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가정제가 반개로부터 들어와 즉위했기 때문에 황제로서는 누구의 뒤를 잇는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친부인 홍원왕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사실 이런 논쟁이 예송 논쟁에서 보듯이 국가 이념에 부응하는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양정화 외 다른 신하들은 가정제의 백부에 해당하는 효종을 양부로 모셔서 황고라고 하고 친부인 홍원왕은 황숙부라 칭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가정제는 이를 내키지 않아 했고 친부를 황고 효종은 황백부라 칭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이리하여 황제파와 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대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결국 가정제가 대권을 발동하여 양정화 등 예법파를 날려버리고 소수의 황제파를 중심으로 하여 황제의 뜻대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성 고위 관료층은 친아빠를 황숙, 황제 삼촌을 친아버지로 하시죠 라는 의견이었고 가정제의 경우는 우리 아빠를 황제시키고 황제 삼촌은 대충 황백부라고 하자 라는 의견이었죠. 보다시피 뻔히 황제였던 삼촌을 대강대강 넘어가려는 생각에서부터 그의 병크는 시작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충신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무종대처럼 가정제의 입맛에 맞는 간신들만 주변에 모여들게 만들죠. 이후 황제는 황관의 주선으로 도교를 신봉하여 스스로를 신선이라 칭하고 긴 도우를 붙이는가 하면 생리혈과 아침이슬 등으로 불사의 약을 만든다고 국녀들을 학대합니다. 도교에 빠지는 순간 바로 여색의 길로 입게를 버렸고 이는 명나라 황제들 중 가장 빨리 여색에 빠진 기간입니다. 환관들과는 달리 도교의 도사들은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미래를 본 걸까요? 그가 얼마나 국녀들을 혹사시켰는지 국녀들이 황제를 목졸라 죽이려고 시도하는 역대급 사건이 터지는데 죽었다면 역사상 최악의 죽음을 당한 황제가 되었겠지만 거의 성공하는 순간 가정제의 저항이 오래갔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궁궐안이 분주하게 돌아가자 내분이 일어났고 다행히 황우가 그를 구해주었죠. 그리고 황우는 죽어서도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되는데 이 황우는 평소에도 황제의 애첩들을 매우 시기했는데 암살 시도로 가정제가 멘붕해버린 사이 아무 관련이 없는 가정제의 애첩까지 죽여버립니다. 황제는 크게 화를 냈지만 그래도 그때는 목숨을 구해줬으니 화내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훗날 황궁에 불이 나자 끄지 말라고 해서 그 황우가 불타 죽고 말았죠. 또한 문관들에게까지 도교에 제문을 짓게 합니다. 이를 청사라 부르는데 급기야 청사를 잘 만드는 자가 재상으로 발탁되기에 이르렀는데 정치적 능력은 없어도 청사라는 특수한 문장을 지니기만 하면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재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사의 작자로부터 출세하여 정권을 장악한 인물이 엄숭 그는 도교를 광신하여 정치를 돌보지 않는 가정제를 대신해 국정을 전행하기를 전후 20년에 미쳤죠. 당연히 극도로 부정부패가 하급관리에까지 마련해졌고 결국 무종 정덕제 시절에 환관 세력 대신 권신 세력이 말아먹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은과 중금속이 가득가득한 선단을 우걱우걱 먹고도 선단 만들어준 도사들보다 장수했던 게 함정이죠. 그가 죽자마자 명나라는 큰 재정위기를 맞게 되는데 말년에는 몽골의 알탄칸이 본진인 베이징을 포위하는 경술의 변이 일어나고 외국가 심각하게 극성을 부리는 등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황제 말년에 걸출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났으니 그 유명한 해서 해서는 가정제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강도 높은 비난 상소를 올립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폐하의 연호인 도타울 가, 아름다울 정을 집 가의 깨끗할 정이라고 바꿔 부르며 가정이라고 하면서 폐하를 원망합니다. 라고 황제를 전면으로 돌짚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에 경로한 가정제가 너 사형! 이라고 외쳤으나 옆에 있던 황관이 해서는 이미 상서를 올린 다음 알아서 가족과 정리하고 관을 짜놓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자 탄식을 하고는 결국 죽이려는 생각을 포기 결국 해서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이에 가정제가 죽고 그 다음에야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중국 예부에서 연상군에 대해 묻자 아직 살아계신데 병이 너무 위중하여 거동은 못하시고 이미 나이가 70이 넘어서 자식들은 한 명도 없으시다 라고 특급 거짓말을 치는데 인종 제위 내내 이 거짓말이 뽀로 날까봐 대신들과 왕이 머리를 맞대고 전전긍긍하기도 했죠. 이 거짓말은